반갑습니다. 금일 시장 동양과 뉴스 그리고 개별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일 중국이 미 제품에 대해서 600억 달러 보복 관세 부과로 맞대응을 하면서 미 증시가 2%에서 3% 정도 수준으로 급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금일 장 초반 우리 시장 낮게 시작을 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반등을 하면서 잘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코스피는 기광이 3,368억을 매수하면서 바쳤죠. 반면에 웨인이 2,851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웨인이 1,078억을 매수하면서 시장을 바쳤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관이 17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뉴스들이 나오는 내용 중에 보면 금주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의 3,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리스트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세 부과 맞대응은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협박에 가까운 날짜를 두고 관세 부과라는 그런 무기를 중국 쪽에 총구를 겨눈 상태에서 지금 협상에 사인을 해라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의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 시진핑 주석 그리고 중국의 이런 체면 유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한 맞대응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무역 전쟁을 마무리하고 협상으로 잘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둘 다 동일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저녁 문우신 재무장관이 중국에서 돌아온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 4주 내 무역 협상이 성공적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매우 성공할 것이라고 예감한다.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또 시장 반등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지금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 0.6%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 지금 1%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워낙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죠.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발언이 긍정적으로 금일 미국 시장 좋게 반응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금일 우리나라 시장에서 선반영이 어느 정도 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조정을 크게 받은 현 시점에서 큰 폭의 추가 하락이 지속되기는 어려운 위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큰 변수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매우 성공적일 걸로 예감한다. 이러한 발언을 했죠. 이런 발언을 했지만 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또 3,250억 달러 관세 부과 리스트를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트윗을 또 날릴 가능성도 있죠. 워낙에 알 수 없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이렇게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 시장도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시장에 크게 악영향을 주는 트윗을 당분간은 좀 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지만 워낙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좀 주의를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 미국 시장이 크게 많이 올랐을 때 이러한 발언을 한 번씩 또 해서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고 나면 또 이제 시장이 우호적인 이런 말들을 하면서 또 돌려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을 자기 손가락 하나로 계속 이랬다 저랬다 지금 상당히 잡고 흔들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환율이 1.5원 오른 118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금일은 크게 급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우호적인 이런 발언이 이런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잡아놓은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환율 자체가 아직도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처분 제재 혈액 정지 승소로 금일 7% 이상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워낙에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호재가 나오면서 7%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테마 단타 관련 주들 흐름 한 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핀 관련 주들이 저는 2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국일 제지가 그 정도로 크게 급락을 하면서 4배 이상 상승 후에 20% 급락이면 거의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이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일도 장중에 21%까지 급락을 했죠. 어제 20%에 금일 20% 하면 40%까지 급락을 한 거죠. 그렇게 20% 정도 급락을 한 후에 15%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핀 관련 주들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일 제지 같은 경우에는 금일 하루 등락폭이 40%가 넘는 급등락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일 제지하고 대창 그래핀 관련 주들 금일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돼지 열병 관련 주들 지금 지속적으로 돼지 열병이 확산하면서 베트남까지 번지면서 120만 마리 살처분을 했다. 이런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워낙에 장이 좋지 않았죠. 그러면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일 시장이 좀 좋아지면서 다시 돼지 열병 관련 주들 그동안 또 조정을 많이 했죠. 많이 한 후에 금일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장주 많이 커 5% 이상 상승 마감을 했고 할인도 상승했고 미래 생명 차원도 5%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로 비트코인 관련 주들 비트코인 강세가 지속하면서 지금 우리 증시가 상당히 많이 지금 조정받고 흔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 문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비트코인 강세가 지속되면서 비트코인 관련 주들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대장주죠. 그리고 비덴트 SCI 평가 정보 등이 금일도 좋은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시가 대비해서는 좀 하락을 했지만 종가는 그래도 5% 이상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주들도 지금의 분위기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힘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로 넥슨 관련 주들 넥슨매가 본입찰이 일주일 연기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20% 이상 급등을 했던 넥슨GT 넷게임즈가 금일 20%대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5G 관련 주 어제 상한가를 쳤던 파워넷 아이즈 비전이 장 초반에 아이즈 비전은 상한가로 출발을 했고 파워넷도 한 10%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다가 아이즈 비전은 한 13%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급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9%에서 시작을 해서 거의 한 16% 수준까지 상승을 9%에 시작해서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진 후에 다시 플러스 16% 수준까지 또 상승을 했다가 또 마지막에 이제 마이너스 4%로 마감을 했습니다. 머큐리는 시작부터 그렇게 좋지 않았죠. 보압 수준에서 시작을 했다가 12% 급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파워넷이나 아니면 국일제지 같은 그런 종목들은 장중에 단타를 잘 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종목들 하나 잘 잡으면 하루에 엄청난 수익도 낼 수 있겠다 이런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로 비메모리 관련 주들 SFA 반도체가 금일 4%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AD칩스 시그네틱스도 강부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면서 비메모리 관련 주들 그동안 조정을 어느정도 했죠. 2등주인 AD칩스와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21선까지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후에 금일 강부압을 좀 보여줬습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답게 지금 21선까지 터치를 하지 않고 어느정도 조정 후에 지금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TNR 바이오팹이 인공 강막 3D 프린팅 성공 소식으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한진칼이 조원태 회장 선임 이러한 재료로 12% 급등 마감했습니다. 대표주, 장기투자, 관심주, 테마단타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일 2.83 정도 0.1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0.19% 상승하면서 710.1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외인기관, 코스닥 외인기관 했죠. 자 코스피 지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지금 지지선 없이 상당히 급락해서 떨어지다가 금일 시가가 상당히 낮게 시작을 했었죠. 1% 정도 하락으로 시작을 한 후에 그래도 보합 이상으로 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양봉을 뽑아냈죠. 지금 상당히 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내려온 이후에 그래도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지금 양봉을 좀 뽑아낸 그런 모습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가장 하단에 있는 최저 1984까지는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거기까지 가지 않고 지금 이쪽 한 플랫폼 구간 부근에서 지금 그래도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린 양봉을 뽑아낸 이런 모습은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120일 선까지 깨고 내려왔지만 시가는 낮게 시작했지만 이쪽 플랫폼 구간에서 그래도 이제 양봉을 뽑아 냈죠. 뽑아내면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바닥에서 양봉을 뽑아 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바닥 잡고 이제 방향을 돌릴 그런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의 손가락만 조심하면 그래도 이제 지표 종합지수들은 그래도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금일 3.17이나 빼서 시작했죠. 어제 미국 시장의 급락 영향으로 상당히 낮게 시작을 했지만 보압까지 끌어올리면서 장때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팔아버렸죠. 230만 주 정도 지금 이렇게 판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기관에서 어느 정도 많이 방어를 해줬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코스피 시장을 외국인이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웨인이 팔았죠. 기관이 방어를 해주면서 1.5% 정도 비교적 큰 폭 상승을 했죠. 1.5% 정도 상승하면서 그래도 양봉을 잘 뽑아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워낙에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시장이 이제 돌아선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5일선 올라타게 되면 다시 또 이제 반등을 할 힘이 강하게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K하이닉스도 1.5% 정도 상승했죠.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81선 부근에서 지지 받고 전일 종가까지도 완전히 다 장악하면서 지금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외인 기관 쌍거리 매수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셀트리오는 금일 외국인이 한 2만 7천주 샀지만 기관이 관망을 좀 하면서 강법으로 마감을 했죠. 지금 확실하게 끌어올릴만한 그런 자리를 잡는 모습은 아직까지 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아직 크게 터지지 않으면서 아직도 이제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돌리게 되면 또 이제 거래가 좀 실리게 되면 반등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라제는 추세 흐름이 완전히 좀 심각하죠. 지금 기관도 오늘도 다 반등을 주고 있지만 기관이 2만주 정도 팔아버리죠. 외국인도 관망을 하면서 금일도 2% 정도 팔아버리죠. 지금 뭐 워낙에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갭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양봉을 좀 뽑아내기는 했지만 아직은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ABL 바이오는 금일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호재 공시가 하나 뉴스가 하나 나왔죠. 호재 뉴스가 하나 나오면서 장중에 8%까지 급등을 하다가 3.4% 상승으로 마금을 했습니다. 장중에 이런 임상 1상에 대한 내용을 어떤 학술지에 발표를 한다. 이러한 호재가 나온다고 하면 장중에 강한 반등이 발생을 하면 그런 반등에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런 액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이제 뭐 그렇게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그런 뉴스가 아니다 하면 대부분은 그런 뉴스에 주가가 반응하면서 올라간 이후에 항상 거의 뭐 90% 이상 꼬리를 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대응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뉴스가 떴을 때 그런 뉴스에 반응을 하면서 올라갈 때 이런 꼭대기에서 따라잡는 그런 매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추세 자체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관이 좀 샀죠. 상당히 그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 대비 아주 강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ABL 바이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61선도 이제 쭉 거의 다 끌어올렸죠. 어느 정도 61선 이렇게 끌어올리고 2평선들이 다 모이는 지점에 어느 정도 3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터치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상승 방향으로 틀지 하락 방향으로 틀지 다시 한 번 더 방향이 설정될 걸로 보여집니다. 삼성중공업은 금일 기관이 좀 샀지만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금일 4월 배수주 뉴스가 나왔죠. 오늘 나왔는데 중국에서 다시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26척인가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한 8척밖에 못 가져와서 이제 세계 2등을 했다. 중국 1등 우리나라 2등 일본 3등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선주들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LNG선 카타르바일수주 그런 호재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241선까지 터치를 한 후에 양봉이 나왔죠. 이제 하락파동이 어느정도 마무리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DB하이텍 비메모리 관련 기관이 선도하는 그런 종목이죠. 금일 시장 반등 힘 입어서 60일 선 딱 받고 지금 장대 양봉 뽑으면서 2% 상승 마감 했습니다. 기관이 오늘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연기금에서 12만 5천주 기관이 14만 4천주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7만주 팔았지만 기관에서 폭발적인 매수를 해주면서 지금 60일선 받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반등을 반등의 시동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투 유망주 유한양행은 어제 폭락 폭락 장에서 버텨죠. 그러면서 금일은 천원정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오늘도 12만주 많이 매수를 했죠. 외국인이 팔면서 지금 천원 빠지면서 약법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유한양이 내일 실적 발표를 하죠. 실적이 지금 15일 꽉 채워서 발표를 하는 게 조금 찜찜하기는 없죠. 그렇지만 내일 실적 발표가 일단 되면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다. 보여집니다. 이제 241선 하고 지금 18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내일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어떤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제약도 금일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돌리는 분위기 였지만 금일 150원 하락 마감 했습니다. 장중에 3.5% 까지 빠졌죠. 23,350 까지 하락을 했지만 결국은 시장이 다시 돌아서면서 그래도 하락을 축소하면서 24,000원은 지키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나제약도 내일 실적 발표를 하죠. 실적이 어느정도 잘 나와주게 되면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일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워낙에 얘는 특별하게 실적이 들쑥날쑥한 그러한 지금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죠. 꾸준하게 이렇게 실적이 매출이 나타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실적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스미디어는 어제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바로 반등을 했죠. 어제 6% 빠졌지만 금이 4% 정도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많았죠. 연기금이 14,000조 팔았지만 외국인이 사면서 좋은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선 부근에서 바치고 다시 올라서고 있죠. 실적이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1분기 실적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하면서 많이 올랐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 하고 전혀 맞지 않는 상당히 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롱인더 어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렇지만 시장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다시 밀렸지만 금일 실적에 대한 내용의 반영이 오늘 다시 다 됐다. 보여집니다. 그런 내용이 반영되면서 5% 급등을 했죠. 기관이 연일 사드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바닥을 딱 잡았죠. 이때부터 바닥을 잡고 계속 사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있지만 기관이 폭발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금 오늘 거래량도 어느정도 실리면서 장대 양봉 뽑아냈습니다. 워낙에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지금 기관의 매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여집니다. 테스도 금일 시장 반등 하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테스는 계속 사먹고 있죠. 기관이 팔았지만 외국인이 받치면서 지금 121선에서 받고 지금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부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양봉이 많이 저점에서 보이면서 바닥을 좀 잡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파워넷 금일 상당히 다이나믹 했죠. 지금 머큐리아 와이즈 비전 인수를 해서 5G 선도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제 상당히 강한 상가가 나왔죠. 그러나 금일 시작하고 급락을 보였죠. 15%까지 내렸다가 다시 18%까지 올린 후에 다시 5%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3천만주 정도 거래가 되면서 아래꼬리 윗꼬리 길게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의도가 지금 개인들을 털어내고 물량을 매집을 하는건지 아니면 단발성으로 끝이 나는건지 지금 파악하기 상당히 힘들지만 단타를 하기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었다. 보여집니다. 여기서 완전히 내린 후에 급등을 시키고 내렸다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이즈 비전은 금일 1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상한가로 시작했다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좀 밀렸다가 이렇게 마감을 했죠. 지금 파워넷이 아이즈 비전을 주당 12,800원 인가 이렇게 매수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즈 비전은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지금 파워넷이 주당 12,800원 매수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그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도 금일 보면 시가가 14% 시작해서 고가 19% 까지 갔다가 지금 종가 7%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갭으로 띄웠죠. 갭으로 띄우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7% 정도 올라서 마감했죠. 비트코인 열풍이 불 때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을 한번 했던 전력이 있는 종목 입니다.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열풍이 살아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되면 이게 지금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반발성으로 쉽게 주저앉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런 것도 보면 금일은 시가가 좋게 했다가 쭉 흘러내렸죠. 장이 이런 종목들은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을 때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지죠.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종목들로 많이 올리게 되지만 금일은 반등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 시가는 좋았지만 밀리면서 마무리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넥슨지티어제 사항을 쳤다가 그대로 다 까먹으면서 20%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주일 연기 이런 악재 가 뜨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죠. 그렇지만 얘도 일주일 연기가 되었고 또 그 시간이 임박 해오면 또 한번 또 왓다리 왓다리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SH 에너지 화학도 금밀 음봉 을 보였지만 1.5% 상승 마감 했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4,500만 주 터졌죠. 얘도 지금 어느정도 좀 단타 하기 좋은 그런 장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봉 을 보였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TNR 바이오팝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쭉 보인 후에 60일 선에 임박 하면서 지금 3D 인공 박막 성공했다. 이런 뉴스를 띄우면서 금일 거래량 상당히 많이 터졌죠. 380만 주 터지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얘도 안타 하기에는 좀 좋은 그런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진카 금일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샀죠. 80만 주 가까이서 기관도 11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급등을 한 후에 거의 한달 가까이 조정을 했죠. 조정을 쭉 보이고 회장 임명했다. 이런 뉴스를 재료 삼아서 12% 이상 급등을 시켰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죠. 여기도 큰 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SIP 반도체 지금 비메모리 대장 주죠. 얘는 대장 답게 21선 까지는 내려가지 않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선 에서 바로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1300만 주 정도 됐죠. 시그네틱스도 이제 시그네틱스는 21선 까지 깨고 33일 선 을 받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5일 선 아직 회복을 하지는 못하고 있죠. 거래량이 400만 주 아직 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또 터지게 되면 다시 2차 상승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AD칩스 2등주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280만 주 거래가 완전히 죽었죠. 거래가 한 번씩 터질 때 4600만 주 이렇게 터지죠. 2000만 주 2000만 주 지금 280만 주 니까 거의 8분의 1 7분의 이정도 거래가 터졌습니다. 지금 얘도 21선 부근에서 지금 양봉을 만들어 냈지만 거래량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다시 비메모리 주들 2차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접근을 하면 단타하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니커가 33일선 받았죠. 33일선 받으면서 외인기관이 들어왔습니다. 20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면서 6% 정도 상승 마감 했습니다. 얘도 양봉 하나 뽑아주고 조정을 꽤 오래 했죠. 조정을 꽤 오래 한 이후에 지금 다시 조금 올라 서려고 시동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일선 회복을 하지 못했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죠. 2000만 주 되지만 얘는 1억 주 정도 터져 거래가 제대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종목 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돼지 열병 관련 주들도 금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들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그래도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해서 걱정스러운 하루 였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다시 반등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내일도 잘 대응하셔서 성공투자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